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총선 공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잖아요 쿡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때 나경원을 쿡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지상욱을 이러면 쿡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민경욱을 쿡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황교안을 이러면 쿡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 이라는 범죄집단이 특정후보를 쿡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한자리 해보겠다 이러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도저히 저 양반은 당선 안 될 거다 왜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당선되냐 이야기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어떻게 선거입니까 그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그걸 보고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통령칠이고 윤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언론계의 상황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쿡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가지고 투표지를 위조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범 제 양반들은 공범인 모양이다 서로가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끌어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씨가 우선은 선전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선거비를 여러분들 유용한 문제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 분석 결과 경기도지사선거에 수원 8달구에서 일어난 사전특표 조작 분석 결과는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특효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차익값이 여러분들 10% 8% 5% 3% 1% 0. 몇 프로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사의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득표수 증감작업 득표수 조작작업을 시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 수원 8달구에서는 표를 모두 다 훔치는 쪽은 김동영 더불당 후보고 표를 빼앗기는 쪽은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강용석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아주 표시가 낮아지 않게 5%를 훔치고 한순식 함께는 30%를 훔치고 강용석 함께는 무려 49개의 선거구 전부에서 50%를 훔칩니다 선거구마다 그러니까 수원 8달구 같은 데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25표 가운데 50%인 절반인 113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거를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밑보인 후보는 공직자로 선출직 공직자로 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선관위일을 끊임없이 뭡니까 힘들게 했던 후보들을 조직적으로 낙선시키는 여러분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층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똥을 밟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부분의 이런 국회의원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번에 협상팀에서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끝까지 뭡니까 관철 안 시킨 겁니다 협상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좋으라고 내가 목을 내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안께 이런 떡이 생기냐 그러니까 폼만 잡고 선관위 쪽에 다 봐준 겁니다 그럼 선관위자 성의를 보이겠죠 이번에 이런 팀에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은 특별하게 우리가 조작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선관위에 찍히면 나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으니까 선관위에 찍힐 일도 없으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찍히면 그냥 골로 가니까 강용석은 여러분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다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강용석이 너는 죽었다 너는 죽어도 프랑스나 영국을 가서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주거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주거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국민들은 노예야 노예 가재 개의 붕어가 뭘 알겠냐 선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구리 투표 파문이 대선에 발생했을 때 어이 저 친구 떠들떠버려 그렇게 여러분들 과천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머리 뒤통수에 대고 뭡니까 선관위 지원이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선관위 노예국가입니다 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선관위 노예국가의 여러분들 뭐죠 노예들인 겁니다 노예들 그걸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항해하지 않고 그게 격분하지 않고 그걸 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한동훈이 뭐 다 이러면 다 앞에서 어 이렇게 폼 잡지 막 다 노예들인 겁니다 다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강용석이 50%를 빼앗긴 겁니다 모든 선국에서 50%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은 노예국가가 된 겁니다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유일하게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인 겁니다 왜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은 뭡니까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개나 이름 열심히 키우는 뭐예요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국민 함께 여러분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대해놓은 놈들은 절대로 공직선거에 당선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이 선언이 뭡니까 바로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제 못됩니다 이제는 선관위에 대해들었던 사람들은 황교안 신호사하면 절대 국회의원 될 수가 없죠 그냥 맹렬하게 여러분들 특수 특별관리지역으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다 낙선시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조전혁이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도둑질 당해서도 조전혁 후보와 서울교육감출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조전혁 씨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전혀 선관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러면 떨어졌습니다 김원회 제가 부실해서 떨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선관위 만세 선관위 만세 이러지 않습니까 김원회 떨어지자마자 이런 표정이 어땠습니까 선관위 만세 선관위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질이 나는 나라입니다 경제학 박사를 한 이름 조전혁 씨가 낙선하니까 그냥 선관위 만세 선관위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 조전혁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60%를 도둑질 당한 겁니다 노원구에서는 50% 종로구에서는 60% 어마어마한 거죠 100장당 60장을 머물며 조연히 함께 뺏긴 겁니다 2018년에는 박선영이 종로구에 40% 뺏겼고 7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이 된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60%를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더라도 미국의 위스칸신대학에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 전혀 뭡니까 걷고 나서 가지고 뭐죠 절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선관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조선사람이지만 진짜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 진짜 조선인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 만세 하셨는데 선관위 만세보다 조선 만세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찍어서 그냥 찍어내리면 당선 낼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이런데 100장당 60장을 도덕질 당하는데 어떻게 당선될 겁니까 그렇게 60장을 도덕질 당해도 절대 뭡니까 아유 선관위 만세 우리 선관위 만세 하는데 이런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관위 다음에 조금 봐주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다 되는 겁니다 선거가 개판인 겁니다 그냥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로구 종로구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초구 서초구에는 여러분들 조전역 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작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또 표가 나니까 30% 정도 했는데 동작구에도 40% 여러분인데 이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 대통령 지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거든요 그렇게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럼 이거는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내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민주노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미는 후보들은 대부분 뭐죠 이렇게 덕을 보거든요 여기 2022년도 조작값 종로구 60% 노원구 50% 광진구 45% 2018년 조작값 종로구 40% 노원구 35% 광진구 35% 대통령이 바뀌어도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여러분들 미리 기획됐기 때문에 조작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첫 선거에서 이렇게 도덕질한 겁니다 이제는 이미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문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을 무자비하게 조작 할 겁니다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그냥 윤 핫바지 정도로 보는 겁니다 윤 바지 사장 대통령은 당신이지만 우리가 실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그림자고 우리는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력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방송 보는 사람 다 노예입니다 노예 이거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 부르면 땡이다 배가 고파지겠죠 이제 앞으로 아무도 문제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밟으면 안 되지 공박사는 열심히 똥 밟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박사는 열심히 똥 밟고 우리는 뭡니까 레드카피에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냥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결국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100표 받고 인격증이 50표 받으면 홍길동이 50표 자로 이기는 겁니다 그 숫자를 누가 만듭니까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왜 덜통이 안 나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또 투입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투표 개표소에 오는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사박 오일성 한 지역 선관위 산하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지 속에 다 위조 투표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투표지를 개함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려 가지고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면 수개표가 여러분들 조작된 투표지가 섞여 있는 그 투표지를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에게 신원 확인이 끝난 다음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국민의힘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이 그냥 끝장난 겁니다